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박나리 과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삼양홀딩스 HLM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나리 과장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통해 삼양그룹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양은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이라는 비전과 함께 화학, 식품, 패키징, 의학바이오 및 다양한 첨단 소재와 서비스 분야에서 강력한 시장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삼양그룹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삼양그룹의 97년 역사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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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